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측량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복입니다. 배우락은 여러분들에게 토목기사를 따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감옥이 측량이다 보니까 또 측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측량. 토목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이 뭐예요? 측량이에요. 역학, 철근, 그건 두 가구 비슷하고, 토질, 수리, 상하수도, 이건 외우는 과목도 좀 있고 또 연결이 계속 되죠. 그런데 측량은 1강, 2강, 3강, 4강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장점은 내가 한 파트를 모른다고 해서 그 다음 파트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단점은 할 게 많아. 할 게 많으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죠?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돼? 40조만 맞자. 8개만 맞자. 이런 주의로 가는데 그러지 마요. 측량학을요. 제가 몇 년 강의했다 이러면 나이 나오잖아요. 저는 나이를 항상 속여요. 저 항상 85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동질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어떤 친구가 85학 보이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늙지는 않았고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마음은 항상 85년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가가는 방법은 뭐냐. 측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가르켜야 되겠지. 쉽게 가르켜. 제 수업을 많이 듣다 보잖아요. 측량에 나와 있는 공식을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비례식으로 바꿀 거예요. 비례식으로 바꿔서 좀 쉽게 쉽게 다가가게 하고 또 너무 어려워.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답만 가르쳐줘.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비장의 무기. 히든카드 뭐 이런 거. 어차피 어려운 게 많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려운 거를 내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답을 외워버려 그냥. 관연도 문제에서 기출문제로 나오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20문제를 다 맞춘다. 그건 어렵다. 한두 문제는 틀려줘야 된다. 양심상. 그러니까 측량은 90점만 맞겠다. 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럼 측량. 뭘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야, 네가 가르쳐줘요?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반감 갖지 마요. 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게 토목기사예요. 토목과 아닌 학생이 토목 준비할 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토목과가 아닌데도 막 와. 그래놓고 막 야, 우리 원초적인 거를 막 질문해. 그런 건 문제가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토목과를 다니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정의를 내려보자 이거야. 교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날들이 많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도시경에서 도면을 나타내고 지구 및 우주공간을 존재하는 관측대상물에서 길이 각시, 진량대 요소에서 정량적, 정성적 해석 가능하다. 갑자기 내가 막 빨리 말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측량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점들의 상호, 위치, 파악, 끝. 이거야. 측량이란 이거야. 그럼 이렇게 파악해서 끝낼 거냐? 그럼 모토목과가 왜 있어? 결론은 뭐냐? 도면화 하는 작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측량이라고 하자.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점을 측정을 했어. 이 점을 측정해서 내가 아는 점이라고 하는 걸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점 갖고 얘기할 거야. 다시 측량이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점들의 위치야. 근데 그냥 위치가 아니라 상호 위치야. 이 점과 이 점 간의 상호 위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측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봐야 되겠네라는 거예요. 측량에서는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 점은 미지점이 있고 기지점이 있어. 처음에 나한테 이정표 역할을 하고 쉽게 쉽게 한다든지 갑자기 딱 짜증나. 미지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지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방관 같지만 최소한의 용어는 알고 통용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외워요. 이렇게 안 해요. 미지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모르는 점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점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고 쟤도 몰라. 그러면 공사할 때 우리가 측량을 해. 그럼 공사할 때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 기사가 측정해가지고 나타난 그 점. 그럼 그 점은 그 사람이 알아. 그럼 미지점이야 기지점이야? 미지점이야. 그 측량한 기사가 측정한 점이 뭐가 안 된 거야? 점의 상호 위치 파악은 했어. 위치 파악은 했지만 뭘 못 했어? 그래서 도면화. 도면화라고 하는 말이 자표값을 딴다는 거거든요. 그 자표값을 따내야 공사에서 측량한 사람은 알지만 내가 가서 봤을 때 박용복이 가서 봤을 때 몰라. 거기 라카만 칠해져 있어. 뭐해 이게? 그런 건 미지점이라는 거예요. 미지점, 기지점 이 두 가지 말이 측량에서 말하는 점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이 점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게 미지점을 말하는 거냐, 기지점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내야 돼. 그래서 측량은 말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말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 국어 능력도 좀 필요하긴 해. 그러기 위해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점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키는 거다. 기지점을 아는 거다. 기지점은 뭐 했다는 거야? 점들의 상호 위치 파악을 해가지고 도면화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측량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책에도 어디에도 어떤 교수도 여러분한테 알려준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왜 자꾸 박용봉 너 점에 매달리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왜냐하면 점을 측정했어. 그럼 그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점점, 점점, 점하면 어떻게 돼? 선 대사인이야, 선. 아니에요? 점을 쫙 연결하면 뭐가 돼? 선이야. 선을 쫙 연결하면. 면이야. 그게 뭐야? 도면이야. 도면에 한 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넓은 도면 안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값도 다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옛날 말이다 이거지. 옛날에 우리가 표현하던 거다. 현대에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이가 또 뽀록 나지. 뭐냐. 본 얼티메이텀. 본 시리즈 다 봤죠? 본 얼티메이텀에서 딱 보면 그 기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자가 뭐라고 그래. 그 본 이름 얘기하잖아. 그 본 얘기랑 하면서 통화로 주원인.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았습니다 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CIA가 어떻게 돼? 바로 측정해내잖아. 왜? 전화통화를 해서 금지여들이 있나봐. 나도 그런 건 영화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어떻게 찾아내요? 위성이. 지구를 딱 보고 유럽 보고 짠짠짠하면서 어떻게 위성이 짱짱짱짱하면서 그 사람 얼굴 나타내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위성 측량이 나타난 거죠. 이 위성 측량. 여러분들 위성 측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차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내비 있잖아. 내비. 내비가 뭐하는 기계예요? 과속방지하는 카메라 잡아주는 기계예요? 아니잖아. 위치를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는 알아. 위성은. 바로 보내주니까. 그럼 그 점을 좌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좌표화시켰다는 건 그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점의 위치 파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측량이라는 거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돼? 위성은. 그냥 팡팡팡 찍어나가는 순간 다 도면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선 도면화시키는 게 그렇죠. 어렵지가 않죠. 옛날에는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예전적인 예전의 측량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현대적 측량이라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책에서 말했지만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라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럼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량적은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각각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뭔지 알으면 되는 거잖아. 정량적 점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거고 정성적 점의 특성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측량으로 친다면 예전 측량으로 친다면 뭐가 돼? 평판 측량이 이에 속하는 측량이에요.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량적 해석이라는 건 점의 위치 파악하는 측량이야. 기준점 측량하는 거. 그럼 점의 위치 파악하는 측량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럼 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얘기했느냐. 정의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측량이 이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단하고 우리는 안 좋아. 왜? 자꾸 이상한 문제를 내려고 해. 여기서 대떠로운 문제가 나와요. 득도 보지도 못한 문제. 뭐 측량의 정의 중 측량 특성상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와. 기준점 측량 세 가지 쭉쭉 나오지. 각 측량, 삼각 측량, 산변 측량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정량적 해석이라고 그랬어. 근데 정성적 해석은 무슨 측량? 평판 측량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답이 뭐야? 평판 측량이야.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정의에서 정의에서 시험 문제를 물어봤는데 1, 2, 3, 4 중에 평판 측량이 있으면 얘가 답이라고. 이렇게 가자 이거야. 다 외워야 돼. 다 여러분들 안 외울 거잖아. 그리고 외워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가 기억이. 그러니까 이 말 나왔어.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1, 2, 3, 4 중에 평판 측량이 있어. 그냥 찍어 그냥. 답이 약해가.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쉬운 문제냐? 내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지. 지지지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건. 왜? 측량에 그걸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워. 하여튼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기사에선 안 나와. 어려운 문제라 기사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1, 2, 3, 4 중에 평판이 있더라. 근데 정의는 까먹었어. 물론 까물 거야 여러분들. 모든 점들이 상호 위치를 파악해서 도면하는 작업. 이것도 확 줄여줬는데도 얘도 까먹어. 알아. 그럴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정의를 외워달라고도 안 해. 그냥 이런 게 측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에 대해서 관련 문제로 나왔다. 근데 1, 2, 3, 4 중에 평판 측량이 있다. 기준점 측량 세 가지를 삼각측량의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측량 1, 2, 3, 4 다 있거든. 그 중에 평판 측량이 어디든 있다. 그럼 무조건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